운명은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하는 환경이나 조건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네가 다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절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. 저에게는 일곱 명이 함께하는 게 그렇고 그게 없는 삶은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 운명이고 그 운명을 따라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.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도 공간에 넘어지기도 했죠. 저희가 여기까지 불어올 수 있었던 거는 서로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런 걸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 멀리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불이라는 걸 원래. 이렇게 멤버가 도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sein하고 우리 아는 그룹에 깊을 수도 있는 되게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. 우리 아는 그룹에 깊이 아멘